안녕하세요 여러분 설옥입니다. 촬영을 하고 있는 지금이 바로 이춘윤이라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저희 요즘 마스크도 완전 벗고 다니잖아요. 성큼 다가온 이 봄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문득 첫 번째로 생각난 게 바로 네일 제품이어서 오늘은 제가 열심히 모아온 네일 제품을 한번 소개해볼까 합니다. 우선 제 손 같은 경우엔 여러분 제가 손이 엄청 예쁜 스타일은 아니에요. 자세히 보시면 약간 길이 자체도 되게 짧은 편이고 그리고 좀 굵은 편이고 어렸을 때 손톱을 물어뜯었던 적이 있어가지고 손톱 네일 바디도 굉장히 짧은 편이라 네일을 바를 때 아무래도 손가락 자체가 굉장히 예뻐 보이는 게 중요한 편인데 그래서 약간 매트한 질감으로 떨어지기보다 살짝 수채화처럼 좀 물먹물먹하게 발색이 올라오는 그런 뭐 실험 네일 이런 제품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고 이제 무엇보다도 약간 봄이니까 컬러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무지개처럼 다양한 컬러군의 제품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심지어 가격대도 엄청 비싸지 않고 다 완전 가성비 좋은 그런 가격대의 아이들이어가지고 그럼 빨리 리뷰 시작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삐아 레디 투 웨어 네일 컬러 시솔트입니다. 완전 화이트 컬러가 아니고 크림 컬러 같은 아이보리 은은하게 윤광이 도는데 또 고급진 그런 느낌의 펄? 자기 펄? 그게 묘하게 질감적으로 섞여 있어요. 그래서 정말 고급스러운 느낌입니다. 연하게 발랐을 때는 거의 그냥 약간 추명 네일 바른 거 정도? 그런 느낌이고 이제 한 세 번 정도 발랐을 때 컬러의 느낌이 제대로 삽니다. 특히 이 네일 같은 경우에는 쉽게 바꿀 수 없는 거다 보니까 옷을 입을 때 정말 신경이 좀 많이 쓰이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컬러의 옷이랑 입어도 다 잘 어우러집니다. 디어에이 샤인 오미 네일 컬러 크러쉬 톤 다운된 자주빛 컬러예요. 은은하게 바른듯 안 바른듯 좀 전체적으로 약간 핑크빛이 섞여지면서 약간 생기가 생기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새 콧을 바르면 완전 이거는 정말 흔하지 않은 붉은 색감의 네일이에요. 제가 발리 여행 메이크업 찍을 때 이 네일을 발랐었고 실제로 발리 여행 가서도 이 네일을 진짜 맨날 맨날 바르고 다녔거든요? 근데 얘가 생각보다 벗겨지는 것도 진짜 잘 안 벗겨지고 너무너무 좋아요. 얘네 탑코트 쓰거든요, 제가? 근데 이 탑코트가 기능성이 좋은 거지 이 네일이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잘 안 지워지고 잘 안 벗겨집니다. 사람 인상에 전체적으로 좀 생기가 생기잖아요. 붉은기가 더해지면 얘가 딱 그래요. 디어에이 샤인 오미 네일 컬러 인티메이트 얘도 좀 차분하게 애쉬끼가 좀 섞여있는 약간 연보라빛 컬러가 도는 모브톤의 네일입니다. 내가 뮤트톤이다, 내가 쿨톤이다 하시면 이 인티메이트 컬러에 집중을 해주세요. 살짝 핑크빛과 약간 퍼플 느낌이 섞여 있으면서도 약간 누디한 느낌이 섞여있는 뭔가 누디한 네일들 하면 기본적으로 약간 베이지 컬러가 좀 많은 편인데 얘는 쿨톤들이 좋아하는 약간 그 모브톤 있죠? 핑크빛과 보랏빛이 섞여있는 그런 누디한 네일이에요. 페리페라 심플레이 워터풀 네일 1호 베일베이지 핑크 베이지가 베이스로 깔려있고 여기에 살짝 모브톤이 좀 섞여있는 느낌? 약간 그러면서 또 동시에 차분하게 톤다운이 된 느낌입니다. 그래서 쿨톤 분들, 뮤트톤 분들의 데일리 네일로 또 좋을만한 그런 제품이고요. 특히 이 페리페라를 바르실 때는 조금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왕창 바르면 마르는데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그래서 천천히 하나하나 말려가면서 색을 쌓아줘야 좀 더 색이 예쁘게 발색이 올라옵니다. 라는 것을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유일한 블러싱 네일 컬러 네이키드 머쉬룸 이 때까지는 약간 좀 서정적이고 좀 누디한 느낌의 컬러들이었다면 이 유일하의 네이키드 머쉬룸은 살짝 좀 힙한 감성이 있는 그런 컬러입니다. 특히 지난 겨울 때부터 이런 약간 겨자색 같은 이런 노란색이 되게 유행을 하고 있어서 약간 이런 컬러의 네일이 없을까 하고 있었는데 딱 유일하 같더니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좀 노란색이 도는데 거기에 살짝 약간 연두색이 좀 탁 섞이면서 거기에 약간 차분의 애쉬끼도 좀 더해진 그래서 이런 옐로우 그린 컬러는 무채색 컬러의 옷을 자주 즐겨 입으시는 분들께 추천을 드리는데요. 검정 색깔이라든지 체커보드 패턴 이런 것들하고 굉장히 조합이 좋은 예로운 그런 컬러입니다. 페리페라 심플레이 워터풀 네일 3호 드라이올리브 약간 그 연두색이 그런 톤 다운된 카키색 한 방울이 좀 더해져가지고 굉장히 뉴트럴하면서 좀 감성적인 그런 그린 컬러입니다. 그리고 얘는 진짜 발색이 엄청 묽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상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바른 걸로는 이 눈에 보이는 이 봄품 같은 컬러감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약간 세 번 정도 발라야 되는데 베이지 톤의 니트라든지 약간 트렌치코트 같은 거에도 입었을 때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색이에요. 그래가지고 봄이면 약간 하나쯤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컬러가 아닌가 싶습니다. 웨이크메이크 무드업 럭스네일 5호 인피스 그 은은한 밀캔 화이트 컬러에다가 연보라빛이 더해지고 거기에 살짝 조금 더 푸른빛이 섞여서 진짜 그 보라 퍼플 화이트 그 오묘한 세 가지 컬러 오묘롭게 존여롭게 섞여있는 그런 컬러예요. 그리고 이 아이는 생각보다 컬러감이 굉장히 여리여리합니다. 그래가지고 데일리로 바르기 너무너무 좋고 아무리 내가 손톱을 짧게 자르고 내가 바디가 짧아도 그냥 이거를 바름으로써 그냥 이 손 자체가 너무 예뻐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색도 진하지 않으니 정말 부담없이 바르기 좋을만한 데일리템이라 강력히 추천드려 봅니다. 비아 레디 투 웨어 네일 컬러 그라운드 브라운 컬러인데 조금 푸른빛이 섞여 있어서 전체적으로 차가운 느낌이 드는 브라운 컬러고 여기에 살짝 회색기가 더해진 더스트 브라운 컬러입니다. 그래서 정말 정말 너무 예뻐요. 내가 조금 오늘은 약간 언니미 뿜뿜 하고 싶다 선배미 뿜뿜 하고 싶다 약간 나 고왕이 운이다 하면은 이 컬러 강추드려요. 되게 지적이여 보이면서도 또 분위기도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이고 또 얘도 진짜 붙자국이 잘 남지 않아가지고 발랐을 때 손 위에 발랐을 때 정말 예쁘게 잘 발립니다. 삐아 레디 투 웨어 네일 컬러 번트 세이지 연하게 발랐을 때는 좀 푸른 키가 도는데 얘도 그 위에 이렇게 한 겹 두 겹 세 겹 겹겹이 바르면 바를수록 약간 이 탁하고 다크한 그레이시한 느낌이 좀 더 강하게 도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하면은 포멀한 느낌의 옷을 즐겨 입으면서 되게 감각적인 사람 그런 사람이 즐겨 바를 것 같은 그런 컬러예요. 당장 질러버렸어요. 심지어 올리브영에서도 구매 가능하다고요. 힌스 글로우암 네일 컬러 기브워대어 힌스가 낸 네일 중에서 수채화 발색처럼 좀 이렇게 겹겹이 쌓아 올려서 발색하는 재미가 있는 클리어 시리즈 중에 하나인 기브워대어인데요. 아까 보여드렸던 저 삐아의 번트 세이지보다 조금 더 약간 푸른빛이 강하게 도는 컬러입니다. 파란색에서 좀 네이비로 건너가는 그 중간에 있는 컬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살짝의 또 뮤트함이 더해졌다. 그래서 또 약간 좀 감성이 더해졌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셔츠나 슬랙스 같은 그런 느낌의 의상들을 자주 입으신다 하시면은 이 아이가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세 번 정도 덧발라서 용기 자체에 보이는 그 본연의 컬러를 주로 즐겨서 바르는 편입니다. 힌스 글로우암 네일 컬러 플래시아웃 여러분 알록달록한 것도 좋아하시지만 난 계속 꾸준히 무채색 검정색 그 무채색 네일을 고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바로 옛날에 저 과거에 제 얘기인데요. 이렇게 봄과 여름에 또 그런 느낌을 낼 수 있는 컬러가 바로 이 힌스 플래시아웃 컬러입니다. 딥한 퍼플톤으로 발색이 되는 컬러인데요. 약간 연하게 바르면은 그 자수정처럼 생긴 그런 약간 맑은 연보랏빛? 앞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좀 힘기가 섞인 연보랏빛이 아니라 진짜 그냥 그 보라색에 투명한 물을 떨어뜨렸을 때 나오는 그 투명한 연보랏빛이 나옵니다. 덧바르면 덧바를수록 버건디에 가까울 정도로 색이 정말 진하게 올라오는데요. 저는 그렇게 세 번 정도 덧발라서 그 약간 버건디도 아닌 것이 그 블랙도 아닌 것이 그 오묘한 느낌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아이를 또 즐겨 바르는 편이에요. 그래서 약간 좀 히피펌 같은 거 하고 트리밍버도 옷 입을 것 같고 뭔가 그런 분들한테 약간 잘 어울릴만한 컬러들이 바로 이 뒤편에서 보여드린 이 네 가지 컬러인데요. 특히 그 중에서도 이 플래시아웃이 좀 정점을 찍었다. 이상 제가 쫌쫌다리로 모아온 저의 네일 컬렉션 소개였는데요. 다가오는 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정말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 네일 하나. 한글자막 by 한효정